이거 어디갈로? 아, 잡으러 그냥 안 움직여? 목 따가워. 아무래도 원래 프로듀서 할 때부터 귀여운 느낌이 되게 강해서 많은 분들이 귀여운 이미지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참 남자다운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훈이가 자기는 모르는데 태어날 때부터 귀여운 사람 같아요, 지훈이는. 애교 멋있습니다. 자기 딴에는 뭐 없다고 하는데 있어요, 분명히 있어요. 진짜 귀엽다. 진짜 귀엽다, 형. 전혀 귀엽네, 진짜. 야. 남자라고 나와. 남자라고 나와. 설마 하아... 에이! ㅎ 히이! 아, 왜 서 있질 못해. 바보야. 어, 그렇지. 근데 여기서 있으면 내가 빚어봐 너가 문지게 해줘 뭐 인형들이랑 얘기하고 그런 거는 그건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는데 아니요 아니요 아니 보면은 되게 말을 걸고 싶어요 내 인형 보면요 내 핏은 내가 항상 챙겨야 돼 너 밥 먹기 좀 해줘요 예 아침 못 먹었어요 그 친구는 밥 안 먹어 콜라만 먹어 어떻게 알았어? 지은이 형 내 콩나리 괜찮아 쟤 이상해 쟤 어디 아픈가 봐